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오늘 화요일 방송 여러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4일 중반전을 벌써 도입하는 그런 식이네요.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러분이 썸네일 을 보시다시피 대개 선거가 완전히 거의 장악된 것 같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사 문제를 일부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바다님이 항상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제가 집이 이제 경남 통영이고 바다에서 어린 시절 많이 보냈기 때문에 바다라는 그런 닉네임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여러분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여러분 이 먹고 사는 문제 먼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량이 참 겁납니다. 부채량이 겁난데 대개 이제 한국이 고도성장기를 할 때는 성장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한 경제가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다 덮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도성장기를 우리가 경험했던 60년대 70년대 이때도 이제 올 쇼크라든지 이런 위기가 있었지만 워낙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다 묻혔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97년도에 외환위기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시작을 해서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을 때 상당히 이제 위기 상황을 잘 선방을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위기를 경제 위기를 맞는 그런 시점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미국의 고금리 정책 그리고 일본의 에나가치 하락 엔저 현상이죠. 일본의 이제 엔저 현상은 일본 상품하고 한국 상품이 가격 경쟁력을 두고 경합하는 그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대개 여러분 한국 경제의 위기는 미국의 고금리 정책 그리고 일본의 에나 현상 이 두 가지가 맞물리게 되면 대부분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국제시장에서의 금리 상황이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 이제 두 가지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좀 경제 문제를 유심히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위태위태하죠. 그런데 이제 이 경제학자들 가운데서도 좀 경험이 많으시고 연세가 좀 드시고 그리고 특히 거시경제에서 좀 폭넓은 시야를 가지신 분이 연세대학교 경제학부를 얼마 전에 이제 정년퇴임하는 이 김정식 교수님.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의 맹예교수로 계신데 이분이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을 잘 해오셨고 특히 이제 어떤 투자은행이나 이런 부분에 관여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해관계로부터 좀 자유로운 분이죠. 아주 좋은 글을 썼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제 상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진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올 2월에 달러당 1219원까지 올라갔던 원화가치는 최근 1350원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하루 만에 1290원대까지 상승하는 등 급등락을 보이고 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 경제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유독 근래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등치에 비해서 좀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편이죠. 한국 금융시장은 외국보다 훨씬 민감하게 금융 및 실물 충격에 반응을 해봤고 실물 경제가 받는 충격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수출의 위축을 이야기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여러분들 여러 번 관찰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그 중심에는 실물 수출 부진과 같은 그런 요인도 있지만 이 김정식 교수님은 훨씬 더 큰 요인을 부채 급증에서 찾고 있네요. 한국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변동성과 위험도가 더 높아진 원인은 무엇일까? 먼저 부채 위기 가능성 때문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부채는 한 번 짊어지게 되면 가계부채든 기업부채든 그리고 정부 부채든 간에 갚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 가운데서도 부채를 짊어지고 갚아간 경험이 있거나 현재 부채가 많으신 분들은 원금을 갚아 나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들 아마 절감하고 계실 겁니다. 빚을 넘기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부채 위기는 고금리의 지속이나 경기의 경착률 경기가 계속해서 불황인 거죠. 성장률이 낮은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버블이 붕괴될 경우에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서 발생한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김정식 전세대 경제학부의 명예교수가 말씀하시죠. 최근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도 한국경제에서 가계부채 기업부채의 과다함을 지적한 바가 있고 특히 이제 아주 몇백 년 정도의 국가부채 문제를 연구해 왔던 하버드대학의 케네스 로고프 교수 역시 부채 슈퍼사이클에 들어갈 경우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분이 썼던 2010년 정도에 나왔던 이제는 다르다 그 책이 여러분들 100년 이상 정도의 국가의 경제위기 채무 위기를 다룬 그런 책이지 않습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부채 앞에는 장사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금리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담보가치가 높아지면서 대출이 늘어나지만 고금리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담보가치 하락으로 부채 축소 디레브리징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부채 위기가 발생하면서 경제가 저승장 국민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어떻든 간에 문정권을 거치면서 큰 추세였지만 특히 이제 문정권을 거치면서 가계부채 기업부채 그리고 국가부채가 아주 급증한 그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고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막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여러분들 강조한 바와 같이 한국 경제사에서 큰 그런 경제위기는 두 가지 현상이 겹치면서 일어나게 되더라. 하나는 미국의 고금리 정책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역시장에서 경합하고 있는 일본 엔하의 가치하락 엔저 현상. 이 두 가지가 맞물리게 되면 초 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본의 건린 궁피파 정책이 한국의 수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엔저 현상인 거죠. 엔저가 되면 일본 상품은 가격이 싸지 않습니까 가격이 싸지게 되잖아요. 과거의 경험을 보더라도 2018년 엔저는 반도체 특수로 큰 충격을 주지 않았지만 1997년도 외환위기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엔하가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원하가치가 100엔당 900원 선 이하로 떨어져서 한국의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서 외환위기의 위험에 노출됐다. 여기다가 정직하지 못한 경제정책을 쓰고 있다는 그런 대외 신인도 하락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의 등급 하락 이런 것까지 맞물리게 되면 한꺼번에 이제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김 교수님 말씀은 어떻든 간에 경기를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금리 수준을 급속히 올려가지고 경기를 냉각시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려가지고 경제주체가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채를 한번 짊어지고 나면 원리금을 상환한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김정식 교수님의 말씀은 원론적인 이야기고 옳은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현실 경제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죠. 자 그러면 보시죠. 여기 이제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한국 경제는 수출을 의존도가 높고 내수시장이 작은 특성을 갖고 있고 또한 원유나 가스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크다. 이런 특성 때문에 대외적인 충격에 민감하고 고유가는 경상수지를 악화시켜서 자본 유출에 따른 외환위기의 위험을 키우고 고금리의 장기화는 부동산 버블 붕괴로 디레브리징 과정에서 금융위기와 저성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다 현실화되고 있는 문제죠. 그 다음 부분이 아주 앞건입니다. 금융위기는 대부분 미국이 금리를 높이고 난 이후에 1년에서 2년 뒤에 발생하게 되고 금리 인상은 시차를 두고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시간이 갈수록 대출자의 이자 부담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채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미국의 고금리 정책의 여파에 크게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빚을 참 줄여나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빚을 늘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현상 엔저 현상과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항상 한국의 굵직굵직한 경제 위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대단히 주의 깊게 현재 상황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보죠. 부채라는 것은 한 번 짊어지게 되면 참 아주 힘들죠. 그런데 이제 성장률이 계속 높아지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현재 이제 최근에 한 분을 뵙더만은 미국에 계시는 그런 제외 동포들도 한국인하고 연관된 비즈니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이제 뚜렷하게 관찰되는 것은 유학생도 줄어들고 이민자도 굉장히 크게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들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계속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큰 돈을 갖고 있는 그런 대기업이 오나나 이런 사람들이 몇 퍼센트 안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중산층이나 중산층 이하는 그 사람이 처분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 이라는 것은 성장률에 비례하는 거죠. 몇 년째 계속 한국이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보다 훨씬 더 하해하는 그런 성장률 여러분들 기록하니까 대개 중산층들의 구매력이 실질 소득이 계속해서 이렇게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거나 애 아이들을 보내거나 이럴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제대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워낙 이렇게 혼미한 상황이고 하니까 이런 고통이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상황의 어려움이 서로 맞물려서 위험이 과정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칼럼을 아주 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